아니 말도 안 돼 어린이보험이 8월달까지만 가입이 됩니다 9월달부터는 15세까지요 15세 보험을 사랑하고 보험인으로서 보험을 쉽게 알리고자 하는 에브리바디 보험왕입니다 구독자님 미래구독자님 감사합니다 자 일단은 8월이죠 이번달 전까지는 원칙적으로 어린이보험이 기존에 30세에서 A사는 35세 B사는 40세 무려 C사 같은 경우는 45세까지 어린이보험이 45세 저도 아직 40세 초반인데요 어린이보험 빨리 가입을 해야 되겠네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게 뭐냐면요 다음달이죠 9월달부터는 어린이보험이 기존에 한 4, 5년 전에 가입했던 것처럼 그대로 15세까지만 가입이 된다는 겁니다 물론 어린이보험은 말 그대로 어린이들이 가입할 수 있는 어린이보험인데요 그래도 요즘에는 30세나 35세 40세까지 어린이보험 가입한도를 좀 많이 늘려놨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많은 사람들이 나이가 30세 35세임에도 불구하고 왜 어린이보험을 가입을 할까요? 일단은 첫번째로는 납입면제에요 일단은 성인통합보험 같은 경우는 납입면제가 암, 뇌졸증, 급성신근경색 혹은 상해나 질병 후장애 80%씨에는 납입면제가 되는데요 하지만 어린이보험의 가장 큰 장점은 암, 그리고 뇌졸증보다 보장보험인가 넓은 내열관질환 그리고 급성신근경색보다 보장보험인가 넓은 허혈성심장질환 또는 상해나 질병 후장애 50%씨의 납입면제가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어린이보험이 성인 보험보다 납입면제 기능이 좀 더 보장보험인가 넓다는 겁니다 자 두번째로는 어린이보험이 성인통합보험보다 일단은 특이한 내용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특이한 면에서 성인통합보험보다는 가입할 수 있는 담보가 많이 있다 그게 바로 두번째구요 마지막 세번째로는 어린이보험은 같은 성인보험에 비해서 보험료가 좀 더 저렴한 구성으로 되어 있어요 같이 암진당금 천만할 때 성인통합보험 20세 나이에 가입하는 것보다 20세 어린이보험 가입하는게 보험료가 좀 더 저렴하게 가입이 된다는 겁니다 자 일단은 각 보험사마다 상품개발원에서 어린이보험이 성인통합보험보다 손해유유나 여러가지 위험요율이 적게 잡히다 보니까 똑같이 진남비를 천만원해도 20세 30세 같은 나이대 똑같은 담보로 넣어도 어린이보험이 성인통합보험보다 보험료가 저렴하게 가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보험망이 이강호처럼 보험료 보장보험이 납입면제 이런 부분들이 어린이보험이 좀 더 유리하기 때문에 저 보험망이 어린이보험 자신있게 추천해드리구요 아쉽게도 9월달부터는 금융감독원에서 어린이보험이 15세까지만 가입이 되고 16세부터는 성인통합보험으로 가입이 된다고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8월달에 정말 엄청난 가입 문의가 폭주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저 보험망이 그전부터 어린이보험 많은 사람들 가입을 시켜드렸는데요 아직 수십만 수백 수천만 명 가입을 못했기 때문에 어린이보험 35세까지 가입을 원하신 분들은 8월달까지만 무조건 무조건 준비하시라는 겁니다 자 가입보다는 사회보상관리 초심을 잃지 않구요 열심히 일하는 보험망이 되도록 노력할게요 자 오늘 보험망의 한주평은요 어린이보험 가입을 원하신 분들은 8월 31일까지만 가입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31일 이후부터는 9월달부터는 15세까지만 가입이 되기 때문에 전설의 어린이보험 8월달 한시적 한시적이에요 한시적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